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키넨마스터에서 타임라인의 각종 크립이 상단의 첫번째 트랙에 크립을 넣으면 밀립니다. 이렇게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타임라인의 핀을 굽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이렇게 음악이 제일 앞에 있구요. 음악이 제일 앞에 있죠. 다음에 글자가 있고 추가로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앞쪽에 이 앞쪽에 제가 사진을 하나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트랙에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이런 크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재생 헤드를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갖다 두고 미디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툭 터치했습니다. 그럼 제일 앞에 왔죠. 사진이. 그러면 제일 앞에 왔으면 이렇게 제일 앞에 왔는데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확대해 볼게요. 타임라인의 확대는 이거죠. 타임라인의 확대하는 아이콘이 이겁니다. 이걸 터치해서 보면은 아까 이 두개가 제일 앞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 제일 앞에 이렇게 와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렇게 밀리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것도 다 순차적으로 다 밀리잖아요. 이게 이것도 밀리고 그래요. 이렇게 밀리지 않고 제일 앞에 여기 추가하더라도 이걸 추가하더라도 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밀리지 않게 하려면은 다시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되돌리기는 캔슬은 이거죠. 캔슬을 시키겠습니다. 캔슬을 딱 시켰어요. 자 그러면 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터치합니다. 여기 타임라인에서 해당되는 그립을 각각 터치합니다. T 있죠. 글자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핀 있죠. 이 핀을 터치합니다. 핀을 딱 터치하면요. 그러면 핀을 여기 터치했죠. 그럼 색깔이 바뀝니다. 핀의 색깔이. 그리고 여기에 이 아이콘의 이 그립의 끝에 여기에서 핀 아이콘이 생깁니다. 여기서 핀을 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악도 이거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음악을 좀 잘라 보겠어요. 뒷부분을 잘라 보겠어요. 자 이 음악을 제가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음악을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 핀을 꼽습니다. 핀을 딱 꼽습니다. 그러면 음악의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자른 이유는 이 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음악의 끝에 가면 여기 핀이 꽂힙니다. 이렇게 핀을 꽂으면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정을 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보면 이 시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시간대가 나와 있죠. 이 시간대가 딱 나와 있어요. 이 시간대에 이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제일 앞에 여기서 움직이지 않도록 핀을 꽂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핀을 꽂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트랙을 제외하고 첫 번째 트랙은 안 돼요. 첫 번째 트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핀이 꽂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미디어 터치해서 즐겨찾기 해서 여기 구름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름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름 사진을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핀이 꽂혀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확대할게요. 핀이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구름 사진을 가져와도 이것이 뒤로 이렇게 밀리지 않죠. 밀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핀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편집을 다 완성해 놓고 이 중간에 이렇게 사진을 바꾼다든가 뭐 더 추가하고 싶을 때 화면이 뒤에 것이 확 다 흐트러 쳐버려요. 이게 앞에 걸 넣으면 흐트러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핀을 꽂으면 필요합니다. 특히 음악 자막을 딱 넣어놨는데 앞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앞에서 좀 고치려면 고치면 밑에 있는 클립이 쫙 다 밀려가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사진의 방지역에서 딱 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당되는 클립을 터치해서 핀을 꽂으면 그리고 밀리는 현상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핀을 꽂아서 타임라인에 핀을 꽂아서 클립을 고정시켜서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해도 아래에 있는 클립이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편집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